예전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사람과 야반도주까지 했었는데 결국엔 그땐 못 이기고 그 사람이랑 헤어졌거든. 내 사랑에 비겁했었어. 그래서 그분 찾으려고 해외 여기저기 다니신 거예요? 아니. 그 사람은 이미 딴 남자의 여자로 여기서 잘 살고 있었지. 난 그 사람과 함께한 기억을 지으려고 세상을 유랑한 거고. 그러다가 무역한답시고, 돈 사고도 많이 쳤고, 여자도 만났는데 허무하다. 삼촌도 이제 그만 한국에 정착하시면 안 되나요? 실은 나 말이다. 지금 첫사랑을 나는 것 같다. 네? 10대 손년처럼 심장이 두배로 뛰기 시작하는 사람을 만났거든. 그 사람은 코스모스같이 함들함들 가슴속에 아픔을 가진 것 같은 사람. 그 분이랑 잘 됐으면 좋겠네요. 삼촌의 두 번째 첫사랑. 씻고 올게요. 아,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말씀으로 오세요? 왜 남의 집에서 함부로 전화를 받아? 무슨 전화인데? 미친놈. 전화했으면 말을 해야지. 숨만 쎅쎅 보다 꺼놔. 분명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, 이 시간에 집에서 전화를 받는 남자가 누구야? 동생인가? 여보세요? 홍연실씨 댁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연실씨. 저 찾습니다. 어머머, 선생님. 좀 전에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말씀드린다는 게, 내일 시간 괜찮으시다면 좋은 구경 시켜드리고 싶어서요. 좋은 구경이라니요? 아니죠. 우리가 추고 있는 라틴 댄스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어서요. 라틴 댄스의 정신? 그래요, 좋아요. 시간은 제가 내일 스케줄 맞춰보고 전화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내일 전화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예. 아, 네. 아, 코스모스 한들 한들. 어젠가, 저기 동대문 댄스북 상가에서 제수씨를 본 것 같은데, 그게 어떤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. 아니, 선생님 누구야? 라틴 댄스는 또 뭐고? 언제부터 내 일이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어? 내가 다시 말하겠는데, 우리 지금 숙녀 기관이야. 법적으로 부부라고. 당신이 그 사고라도 치면은 그거 다 내 책임이고, 그거 다 내 탓 되는 거야. 조심해! 막무가니 막 나가다가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. 당신이나 열심히 공무수행에 충실해. 이 홍현실이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. 고맙습니다. 우리 딸 얼굴 보기가 어쩜 이렇게 힘드니? 요즘 신제품 출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. 때려쳐! 그렇지 않아도 그 망종이랑 한 회사에서 너 그러고 있는 거 생각하면 부하가 치미는구만. 의심 가는 데마다 무작정 돌아다닌다 해도 한계가 있고. 지니는 괜히 찔러 봤다가 망신만 사고. 어떡하지, 이제. 뭐야? 유리가 오피스텔을 안 갔다고? 아니, 그럼 대체 얘가 어딜 간 거야? 저, 복지양! 예, 사모님! 저, 혹시 우리 유리 어디 있는지 통화한 적 있어? 아니요, 저 진짜 몰라요. 사모님한테 혼날까봐 전화도 안 받은걸요? 전화는 좀 받지 그랬어. 저, 그리고 그 500만이라는 사람, 알아 봤어요? 뭐? 뭐? 휴대폰 주인이 500만이 아니고, 김태풍이라고? 김태풍이라고? 여보세요? 나 유리 엄마다. 예, 예. 안녕하세요. 기금이요? 하... 그래, 강유리. 네가 이제 비빌 언덕은 태풍 오빠 밖에 없어. 어차피 우리 사귀는 사이고, 나 집에서 쫓겨나서 갈 데도 없어. 난 이제 태풍 오빠 밖에 없는거야. 아... 근데 아줌마랑 아저씨까지, 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? 세상에! 하늘에 다리가 진짜 많이 부으셨어요! 아이고, 시원해. 어머니,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이시던데, 어디 다녀오셨어요? 아니, 나 저 경로당 노친네들이랑 저기 저 뒷산 약수터에 갔다 왔어. 아니, 병원에 안 가봐도 괜찮으시겠어요? 아이고, 이 사람 이 정도 가끔 무슨 걱정들 하지 마라. 나 괜찮아. 병원은 무슨... 계세요. 아니, 이게 누가 왔냐? 무슨 소리야? 저기 계세요. 어? 야, 유리야! 어? 유리야! 우리 집에는 어쩐 일이야? 어? 어머니! 저... 그 여자에요! 어? 지난번에 왜 태풍이 들어오니 돈 받으러 왔던 그 여자. 제가 여자친구가 분명하다고 했던 그 여자가 바로 이 여자에요. 응? 아니, 이게 무슨... 내 사랑을 그 찾아랑 못한다. 내가 사랑하는, I love you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